다음은 세 번째로 증권 분쟁 유형과 조정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형을 말씀드리기 전에 작년 2019년에 발생한 증권 민원 발생 건수에 대해서 먼저 보고 넘어갈게요 민원 발생 건수는 작년에 5195건이 발생했습니다 주로 사실 이 발생분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전산장애인데요 전산장애 때문에 18년에 비해서 264% 가까이 민원 분쟁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규모 전산장애를 제외하고 나면 사실은 나머지는 약간 감소했죠 한 13% 정도 감소를 했는데요 민원 분쟁 유형을 보시면 기존의 전통적인 유형이었던 1인 매매나 2인 매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 아니라 간접 상품이나 부당권 이거 두 개를 합쳐서 6%인데요 이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왜 합치냐 사실 이게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보셨던 불안전 판매, 불안전 판매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불안전 판매 민원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손실과 손해의 차이는 뭘까요? 이건 너무 기본적인 건데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많은 손실을 봅니다 그런데 손실을 봤다고 해서 바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 금융회사의 고위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런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손해 증권회사의 불법 행위나 투자 피해가 발생했다면 어떤 식으로 분쟁 해결을 해야 되느냐 맨 처음에 뭐 하셔야 됩니까? 맨 처음에 증거가 있어야겠죠 법원이나 조정기관은 분쟁조정기관 제3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일방 당사자의 말을 일방적으로 믿어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증거 수집이 필요합니다 주로 녹취록이나 동영상이나 화면 캡처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있겠죠 두 번째는 금융회사와 먼저 합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금융회사가 불법 행위를 해서 못 믿겠다 싶으시지만 금융회사들은 생각보다는 내부 통제가 잘 돼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1차로 담당 직원이랑 합의를 시도해 보시고 도저히 말이 안 된다 그러면 해당 회사에 금융소비자보호부서가 있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보호부서로 가시고요 그래서 금융회사와 자율적으로 합의를 하시는 게 사실 제일 좋고요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면 분쟁조정 기간이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증권 분쟁에 있어서는 법원으로 바로 가시는 것보다는 금융감독이나 의원이나 저희 한국거래소 같은 분쟁조정 기간에 먼저 오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약간 전문적인 사안이라서 법원으로 가시면 조금 전문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분쟁조정 같은 경우는 기간이나 비용 면에서 법원에 비해서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권해드리는 거고요 분쟁조정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것도 안 되겠다고 하시면 그 다음으로 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증권 분쟁 어디로 갈지 몰라서 답답하시면 저희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센터로 오시면 됩니다 전화는 1577-0088이고요 간단히 저희가 분쟁조정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을 하실 때 아까 알려드린 전화로 하시거나 혹은 홈페이지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방문을 하셔도 되고요 요즘은 방문을 하시기가 조금 꺼려질 거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거나 전화, 우편 팩스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조정 신청을 하시고요 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직접 사실 조사를 합니다 증권회사에게 경의서나 답변서를 접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위법사항 검토 등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는 강제적인 해결보다는 일단 합의 권고라는 원만한 해결을 먼저 권유를 하고요 그다음에 권유를 이게 원만한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는 두 단계의 절차를 거치는데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일단 심의를 해서 한 번 논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시장감시위원회로 가서 조정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정이 성립되면 정말 다행인데 만일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고 증권회사가 우리의 조정을 너의 조정을 받아들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 소송 지원이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를 이용하시는 것도 분쟁 해결에 좋은 방법인 걸로 보입니다 증권 분쟁이 제일 먼저 발생을 하면 저희는 어느 유행에 해당하는지 이걸 먼저 보게 됩니다 증권 분쟁 유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동영상을 보시고 설명을 들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한국 거래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증권 분쟁 유형별로 살펴보면 고객에게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내용을 제공해 투자를 권유하는 부당 권유 행위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 거래에 관한 결정을 위임받아 매매하는 1인 매매 매매 주문을 받지 않았음에도 투자자의 예탁자산으로 금융투자 상품을 매매하는 이미 매매 HTS 장애 또는 금융투자 회사의 전산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전산 장애 관련 분쟁이 있다 다음 세부 유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당 권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투자 권유를 했다가 투자 판단이 결과적으로 틀렸다고 하더라도 직원에게 배상 책임을 지을 수 없는 것은 자기 책임, 자기 판단 원칙에 따라서 너무 당연한 겁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설명 의무 위반이나 적합성 원칙 부당 권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을 수 있는데요 보통 저희가 투자 권유를 받을 때 확인되지 않은 호재 정보를 제공하거나 근거 없이 주가가 상승한다고 호응장담을 하는 경우 등은 단전적 판단 제공에 부당 권유로서 책임을 지게 되고요 투자자의 특성에 적합하지 않는 상품을 권유한다든가 투자 상품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들이 부당 권유에 해당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당 권유가 소위 말씀하는 불안전 판매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음 부당 권유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객은요 여기 직원, 원래는 주식 투자를 안 하다가 직원이 권유를 해서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게 됐는데요 직원이 투자 권유를 할 때 좋은 전망만 내놨죠 잘난 전자 종목이 전망이 좋아요 300도 사시죠 그렇게 좋은 종목이라면 사봤죠 뭐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고객은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매도를 하시고 싶으시겠죠 그런데 주식을 처음 시작한 초보이기 때문에 매도 의사 결정에 대해서도 직원한테 문의를 하게 됩니다 저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매도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직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저도 투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매도할 시점이 아니고요 좀 있으면 반드시 오르기 때문에 지금 저평가된 거예요 지금 사두세요 하고 추가 매수를 권유를 해서 고객은 직원의 권유를 해서 추가 매수를 하게 됐죠 그런데 문제는 추가 매수를 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 주가가 떨어지다 떨어지다 못해 심지어 거래 정지를 당하게 됩니다 당연히 직원이 너무너무 화가 났죠 그래서 저희한테 굉장히 조정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살펴보다가 녹취록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나도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다 그러니까 더 사라 라고 해서 저희가 과연 이게 직원이 본인도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맞았나 의심스러워서 그리고 추가 매수를 권유할 때 직원도 추가 매수를 했는가 이런 부분이 몹시 의심스러웠어요 그래서 직원의 계좌를 살펴보게 됐죠 직원의 동의에 의해서요 살펴봤는데 문제는 그 말이 거짓말이었던 거죠 직원은 본인은 이 시기에 반대 방향의 매도를 하고 있었죠 본인은 좀 더 매도를 하고요 위험관리를 하고 있었던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론은 원래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주식은 항상 손실, 항상 이익만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손실 가능성, 이 주식이 어떤 경우에는 손실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같이 권유해야 되는데 이 직원은 장밋빛 전망만을 들어서 보유를 권유를 했죠 그리고 심지어 자기는 반대 방향의 직원에게, 고객에게 권유한 것과 다르게 손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는 추가 매수를 권유하는 이런 행태를 보였죠 그래서 저희가 부당 권유와 상관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두 번째도 부당 권유 사례인데요 이 사례는 조금 특이한 사례인데 잘 보기 힘든 사례라 제가 하나 넣었습니다 보통 주식 권유를 직원이 할 때 금융상품 투자 권유를 할 때 한 번 딱 투자해서 권유를 하고 많은 경우도 있지만 여러 번 권유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자본시장법에서는 사실 재권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재권유를 금지하는 게 아니고요 한 달 내에 같은 금융채상품에 대해서 권유하는 건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이 해당 사안이 재권유 금지에 관한 사례입니다 사실관계를 보시면 신청인 1과 2는 부부관계인데요 신청인 1은 투자를 많이 해오시던 분이고 고위험 투자자였죠 그래서 A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요 신청인 2는 사실은 주식 투자를 해본 적이 없고 신청인 1, 그러니까 남편으로부터 받은 주식만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초저위험 투자자였고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증권회사 직원이 이런 여러 번에 걸쳐서 한 달, 한 두 달 가까이에 한 네 번 정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A전자와 C전자를 팔고 B호텔과 D호텔로 교차 투자를 하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각각 권유를 할 때 A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신청인 1은 사장님 A주식 팔고 B주식으로 바꾸시죠?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반영을 했냐면 글쎄 뭐 반등하는 기미를 봐서 하겠다 이거 노자금이다 라고 반영을 했고요 B가 보유하고 있던 C주식에 대해서는 C주식을 교차 투자를 권유를 할 때는 어떻게 반영을 했냐면 나중에 좀 천천히 합시다 이거 그냥 놔두고 글쎄 내가 생각 좀 해보고 내가 전화 드릴게요 라고 반영을 했어요 사실 봐서는 이게 두 개 봐서는 둘 다 크게 차이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둘 다 뭐 약간 머뭇머뭇그리는데 확실히 거부하진 않았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C주식은 조금 더 거부했지만 이게 큰 차이가 있나?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죠 문제는 뒤에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A전자가 기존 보유하고 있던 거고요 B호텔이 교체 투자를 한 주식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A전자를 팔고 B전자를 사곤 한 이후에 A전자는 보시다시피 쭉 상승을 했고요 B호텔은 거의 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도 마찬가지고요 C도 어느 정도 상승을 하는 반면에 현재 교체 투자해서 갖고 있는 D주식은 계속 하락을 하는 이런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화가 나는 상황이겠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분쟁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된 거 됐을 것 같으세요? 결론은 A주식 같은 경우는 재건유금지 위반이 아니라고 봤고요 C주식 같은 경우는 재건유금지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부했느냐 거부하지 않았느냐는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이렇게 결론이 나뉜 이유 중에 하나가 A주식 같은 경우는 신청인 1 같은 경우는 투자 경험이 굉장히 많고 사회 경험이 있다 그리고 고위험 투자자라는 점이 반영이 된 거죠 그러니까 보통 직원의 투자 권유에 의해서 신청인이 투자자가 주식에 대한 인식 형성 주식 투자에 대한 인식 형성이 방해되는 경우에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신청인 1 같은 경우는 자기가 판단을 할 수 있었다 자기 경험과 능력으로 판단이 가능한 사람이다 라는 점이 고려가 된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투자 권유 시에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일단 투자 정보를 금융투자회사에 정확히 제공을 해야 됩니다 간혹 어떤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제공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게 본인이 어떤 특정 상품을 꼭 투자를 하고 싶어서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나쁜 경우에는 증권회사나 은행 직원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떻든 간에 사실과 다르게 제공을 한 경우는 손해배상 책임을 짐에 있어서 약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손해배상 책임에 있어서 과실상계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과실상계를 좀 많이 당해서 금액에 있어서 조금 불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되고요 투자할 금융상품의 내용, 구조, 위험, 수수료 등에서 꼼꼼히 듣고 설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수익뿐만 아니라 위험에 대해서도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위험에 대해서 설명을 좀 안 한 미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위험이 없다, 순수 위험이 없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사례들이 간혹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는지 안 하는지 의심이 보고 계시다가 안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설명을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리스크가 낮으면서 고수익인 상품은 어디에도 없어요 이런 상품이 있으면 제가 먼저 투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은 하나도 없지만 수익이 높아요 라고 하는 상품은 반드시 명심을 해야 되고요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이죠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보통 은행에서 증권회사에 오시는 분들은 여기서 파는 상품들은 원본 손실이 가능하다라는 걸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요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경우에도 예적금을 제외한 펀드나 ELS 이런 경우는 사실 원금 보장이 안 되거든요 근데 내가 원래 기존에 예적금을 들고 있다가 그게 만기가 돼서 다른 상품을 들고 싶을 때 은행에서 투자 권위를 받아서 펀드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런 경우는 정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판매되는 상품이라도 예적금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원금 보장이 안 된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형을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인 매매나 2인 매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동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의 매매란 증권회사 임직원이 투자자로부터 매매 주문을 받지 않았음에도 투자자의 예탁 자산으로 금융투자 상품을 매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의 매매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 제재도 부과될 수 있는 위법성이 큰 행위로 관련 법령에서는 임의 매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사자는 주문 위탁 없이 매매를 하면 다 임의 매매가 성립하나요? 임의 매매는 개별 주문에 대한 주문 수탁 의무보단 매매에 있어 투자자의 위임이 존재했는지 존재하지 않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즉 고객의 매매 주문 없이 직원이 자의적으로 매매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임의 매매가 성립되지만 개별 매매에 대한 주문 수탁이 없었다고 해서 항상 임의 매매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시장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직원이 개별 거래마다 투자자와 일일이 상담하고 매매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먼저 매매를 한 후에 나중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거래하기로 투자자와 합의했다면 개별 매매에 대한 주문 위탁이 없었다 할지라도 투자자의 위임 의사가 있으므로 임의 매매가 인정되지 않죠 반면 투자자가 직원에게 포괄 일임을 맡겼다고 해도 별도의 권한을 위임받지 않고 고객 모르게 신용 거래를 했다면 이러한 신용 매매는 일임의 범위를 벗어난 임의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그럼 임의 매매가 성립되면 고객은 손해를 모두 배상받을 수 있나요? 직원의 임의 매매가 설사 인정되더라도 앞 사례처럼 고객이 사후적으로 이를 추인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있다면 임의 매매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판례에서 인정한 추인의 사례로는 고객이 임의 매매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이를 방치했다거나 위의 사례처럼 직원의 설득을 수용하여 주가 상승을 기다린 경우 임의 매도로 계좌에 입금된 매도 대금을 인출한 경우 신용으로 임의 매수한 경우 그에 따른 미수금을 이의 없이 변제한 경우 고객이 임의 매매 사실을 알면서 계속해서 임의 매수된 주식이 예탁된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매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1인 매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포괄 1인의 경우 손해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직원이 계좌 지배권을 가지는 포괄 1인의 경우라도 이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투자 결과는 기본적으로 1임을 맡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앞 사례처럼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여 1임 계약 없이 1임을 했다 해도 마찬가지죠 다만 증권회사 직원이 과당 매매 등 투자자에 대한 선관 의무 또는 충실 의무를 위반했거나 이에 상충 행위로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불법 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그럼 과당 매매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주식 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매매 회전율 매입 주식의 평균 보유기간 전체 매매에서 단기 매매 비중 수수료 금액의 과다 여부 등 여러 지표를 보아 전문가의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과도한 거래로 했다고 보여지면 과당 매매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답니다 다음은 간단히 임의 매매나 1인 매매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례는 사실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사례인데요 임의 매매나 1인 매매를 판단하는 기준은 고객의 위임이 있었는가 이거든요 사실 임의 매매 같은 경우는 증거 자본시장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반면 1인 매매 같은 경우는 일단 불법한 1인 매매더라도 사법적 효력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양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데 사실 현실에 있어서는 이게 1인 매매인지 임의 매매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영업증권회사 직원에게 운영을 맡기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류로 하면 더 좋고요 서류로 하지 않더라도 명시적으로 어디 어디까지 위임을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이 사람은 이제 재개발 이주비로 2억 원을 받았어요 2억 원을 받았는데 더 이상 투자를 할 생각은 없고 안정적 운영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현금 보유액으로만 투자를 부탁을 했죠 그런데 직원은 현금 보유액 뿐만 아니라 미수도 쓰고 신용도 쓰고 그렇게 해서 거래를 했는데요 그런데 거래를 했을 때 사실 아까 미수나 신용을 내버리지를 일으켜서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했는데 문제는 투자금 대부분이 손실을 벌인 경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고객은 나는 현금 거래까지만 인정을 하겠고 미수나 신용을 이용해서 한 거래는 손실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못 지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까도 보셨다시피 이분은 현금 거래만 1위만 부분이 인정이 돼서 위임 취지를 벗어난 나머지 부분은 임의 매매에 해당한다라고 봐서 사실 임의 매매는 무효거든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을 받게 됩니다 임의 매매 불법 행위로 인해서 다음은 1인 매매인데요 1인 매매는 말씀드렸다시피 1인 자체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실 발생하기 조금 어려운 사례이긴 한데 예전에 수수료 수입이 증권회사에게 좀 클 때 직원들이 계속 회전을 시키면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수료 수입을 얻기 위해서 과다하게 회전을 했던 경우들이 있었어요 지금 증권회사 1인 매매가 혹시 의심이 되시면 이런 경우는 저희가 회전율이나 수수료가 손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혹은 단기 매매가 얼마나 해당되는지 등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냥 고민하시지 마시고 분쟁조정센터로 바로 오시면 과당 여부를 확인해 드릴 수 있으니까 저희한테 맡기시면 됩니다 어쨌든 1인 매매 같은 경우는 과당인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걸 명심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요즘에 너무너무 많이 발생하는 게 전산장애인데요 이게 이제 HTS나 MTS 사용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HTS나 MTS 사용 같은 경우는 수수료율도 좀 낮고 해서 많이 사용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일단은 투자, 증권회사의 장애가 아니라 투자자의 조작 오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책임지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HTS나 MTS를 사용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사용방법을 숙지하시고 사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전산장애가 주로 나타나는 게 주문처리 불륜이나 지연 손익계산 오류 등으로 주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 전산장애가 누구의 잘못인가를 가려야 되겠죠 증권회사 전산 시스템의 장애나 HTS 프로그램 자체의 오류 등은 증권회사의 책임이겠지만 고객 PC의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요 고객 PC의 다른 프로그램과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사실은 고객 측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럼 전산장애가 발생하면 고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은 입증 자료를 먼저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보통 입증 자료가 화면 캡처거든요 증권회 전산장애에서는 화면 같은 경우에 반드시 캡처를 해두시는 게 유리합니다 녹화를 해두시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는 금융회사 지점이나 홈페이지 등에 반드시 본인의 매매 의사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야 돼요 보통 이런 대량 전산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콜센터 전화번호나 이런 전화나 서버가 마비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담당 직원의 개인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면 카톡이라든지 이런 걸로 내가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어느 종목을 얼마에 몇 주 주문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 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산장애 상황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만일에 저쪽에서 우리가 HTS는 안 되지만 MTS는 됩니다 MTS로 하십시오라고 하셨으면 그 비상주문 수단이 있으면 반드시 이용을 하셔야 나중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본인의 책임으로 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비상주문 수단이 있으면 반드시 그걸로 거래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산장애 상황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만일에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이 발생이 되면 매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손해배상을 100% 받으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손해배상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손해를 안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다음 마지막으로 투자자 유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직원들이 대부분 설량합니다 그렇지만 간혹 가자가 혹은 아기로 혹은 본의 아니게 손해를 발생시키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직원을 너무 믿지 말고요 이 부분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고수익은 고위험입니다 고수익 저위험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수익 상품인데 안전하다 이거는 무조건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요 손해배상을 받으시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가장 큰 증거가 녹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통화하시지 마시고요 웬만하면 지점전화, 지점전화는 다 녹음이 되거든요 지점전화를 하셔야 되고요 손실보전 약속을 하시는 경우 가독 있습니다 이거 다 알고 계시죠? 이거 법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손실보전 약속을 해서 설마 돈을 받았더라도 이건 돌려주셔야 되는 돈입니다 서명을 신중하게 해야 되고요 보통 상품을 가입할 때 형광펜으로 쭉쭉쭉 거어서 사인하세요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 사인을 하면 사실 내가 다 설명 듣고 다 알았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신중을 하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잘 없는데요 저도 투자해요 저만 아는 정보인데 절대 안 망해요 더 투자하시면 가입 못해요 이런 것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주식에서 절대 안 망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음 이거 잘 아시겠지만 높아심에 한 번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형사상 처벌은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요 원래 불법행위를 안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소멸시효인데요 그래서 결국 내가 고객 불법행위에 있었던 사실로 3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최근 판례에서 안나를 일반 투자자인 고객이 알기가 좀 힘들다고 봐서 시세조정 사안에 있어서는 이의제기를 했거나 이런 게 아니라 형사다 민사 1심 판결실을 안날로 보자라는 판결이 있긴 하지만 이게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만일 알았다고 생각이 되면 반드시 먼저 3년 안에 분생조정이나 소송을 제기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최근에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금융판매업자의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조금 더 가중된 처벌과 가중된 보호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형벌이라든지 과징금이라든지 이걸 대체적으로 제가 적어놓은 부분인데 읽어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분생조정 예방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이해가 안 되시거나 더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한국거래소 금융조정센터로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